안녕하세요.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. 서충주 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이미지의 신축아파트 전세입니다. 충주시 대수원면 볼리 649, 중앙하이츠 프리미어 충주아파트이구요. 총 15층에 5개동의 274세대로 23년 9월에 준공되었네요. 전용 26평의 33평형 B타입 풀옵션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. 총주차대수는 419대로 세대당 주차수는 1.52대이구요. 실속형 내부구조에 거실에서 바라보는 남서양뷰가 시원하네요. 희망 전세임대가는 2억 2천만원으로 소폭 조정 가능합니다. 형아? 형아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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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